아 출동 이게 본캐에요 이게 이게 본캐야 아 뭐야 블레스 고소는 진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쉽게 할 수 있어 다른 분들이 되게 복잡하고 그런거 같은데 제 개인 방송은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도움을 드릴게요 가자 가자 제가 키우는 곳이 어디죠 블리츠 조심해 미니언들이 만물에 균형이 있어 야 고구모야 일어나라 아 왜 또 안 일어나 고구모야 왜 안 일어나니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평생 우리편 안와 왜 안 오는거야 왜 안 오는거야 2대1라인전 해야되 소라카로 소라카로 뭐 할 수도 없는데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야 젠장 아 이게 뭐야 이게 망했어 왜 안와 호거 왜 안와 호거 왜 안와요 호라호라 뭐 어떡해 CS 먹고 싶은데 바나나로 젠장 서포터가 튕기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야 코그 뭐 왜 안오니 이거 다치된 줄 알았나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 꺼져 힐을 쓸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런 경우도 있네 언들이 안 들어와 아 바꿔 하필 소라카야 뭐 애니 같은 것도 아닌데 쏘마인도 안 된다고 어거지로 CS 먹고 있다 블리츠 로밍 간다 이제 드디어 블리츠 로밍하면 위쪽 다 터질텐데 4대5로 한명 더 싸우는거라 당신을 신뢰하고 지켜드렸다 아 당신을 신뢰하고 지켜드렸다 아 진짜 추선마인되나 이거 먹을 수가 없네 안걸려 인마 약국음 알았다 약국음 알았다 오픈인데 추선마 AP 소라 가야되나 OOOOO 아이씨 ㄴ.. 아이씨 아이씨 왜하고 있는거지 이걸 추선마 해야되다니 제가 킬한 곳이 어디죠? 흘렸어 내가 어퍼커스는 안 나가 이 교환이 안된다 빌어먹을 버블은 좋아 버블은 버블만 좋아 4대5야 야 어이거 한눈팔다 주고 멋질뻔했어 리븐 아 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야돼? 템을 어떻게 해야돼? 초라카 페시보도 못쓰고 야아 간만에 4대5다 진짜 간만에 4대5야 간만에 4대5야 마음의 평안을 위해 2인피 가자고? 아 무슨 2인피 에이드 소락 가야되나? 에이드 소락합니까? 정신차려 에이비 가야돼 아씨 이거 궁일생김 설마 이기나요 설마 이런거 이길수도 있거든? 근데 핫필 소라카야 으윽 아아아아... ials 따가워 아군 헌 밀리치 로밍가면 되게 끝나지 중간에 나간 것도 아니고 안들어와 블리츠 또 온다 이거 나 괴롭히로 다이브하면 나 죽었을텐데 아 지금 죽었다 이거 꺼져 나 쉽게 안죽는다 왜이렇게 멀리타니면 음 침묵 음 침묵 에피소드 왔다 수북 음 침묵 야 블루카드 뭐야 설마 이걸? 설마? 설마 4대5를? 설마 여러분들 이걸? 설마 진짜 이기나요? 진짜? 저 데미지 눈을 떼거든 에이피소랑카 가능성 있어 에이피소랑카 가능성 있어 에이피소랑카 가능성 있어 에이피소랑카 한다 여러분들 라이브 에이피소랑tar 오선 변경! 호구 박제시켰어요 방제 바꿀 시간따위 없습니다 그릇대면 죽어 아 이거 위험.. 너무 위험한데 다이브야 이거 그냥 나 인간젤리야 나 인간젤리다 에잇! 약 보자는게 좋을 것이야 That's right S&P 라인 Straight 나쁘지 않아요 라인 클리어 나쁘지 않으 하рей헤엤 объяс 나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지마세요 따라하지마세요 다치니까 3돌지마다 어시스트 게이브 회피기와 동시에 그냥 죽었다 이거 그 다음에 뭐가지? 미치뱅 가야되나? 모가요 여러분들 모가야돼 내가 2킬이야 소라카 2킬이 메자이라고 안돼 저 죽어요 100% 나 죽어 나 100% 죽어 쟤드 있어 쟤드 어그로가 한명이 더 없는거기 때문에 나한테 쟤드쿵 꽂을거란 말이야 조냐 가야되나? 조냐는 좀 별로 같은데 소라카 조냐가서 뭐해 게임이 세다 루덴? 라이라이? 라이라이는 좀 별로야 단 인형 스킬이 없기 때문에 둘다 광역이란 말이야 별부름이랑 별의 균형 둘다 광역입니다 광역은 라이라이 스킬이 좀 덜 받아요 세븐 힝 데이미지 엄청 많이 깡 주물력 가서 되는건도 괜찮은거 펭은 펭? 아 망했어 안 망했다 데미지 데메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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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데미지 박살난다 임마 데스메테오야 진짜로 아시 얘네 지면 진짜 롤삭제해야 된다 얘네 지면 롤삭제해라 니네 4대5까지 이기는 소라칸가요? 바텀 다이브가 대박이었지 다이브 전부 다 회피하면서 출감은 충분해 심혀네올같은거 하자 이걸로 영검은 좀 늦었어 심혀네올 나쁘지 않아 심혀네올 어마걸리기 전에 좋았고 심혀네올 은근히 쎄다 데스메테오 터지니깐 데미지 쩔죠? 몬 데미지니까 쉽지 임마 퓨트 퓨트 야 어디가? 투표 오담하라 왜 투표 왜 오담하냐 빌템 가야되, 빌템 딜라카 어쩔 수 없이 압니다 원딜이 없어 4대5로 이정도 버틴건 기적입니다 라이즈 미쳤다 멍청한 대머리 살아 오케이 살았어 넌 뒤졌어 넌 뒤졌다 미리 힐로 어시 채우고요 어시스트 개이득 빡겜에 이긴다 얘들아 시야당 여러분도 여기 지금 상식적으로 게임하면 어차피 못 이깁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초월했어 상식을 호그 안들어온거부터 상식을 초월했어 이미 안그래요? 상식이게 게임하면 안돼 어어어 공이 죽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데스 메테오 너무 고맙도 고맙도 성격도 마시지는 대단해요 꺄이 얘가 오지 않고 좌우 고맙도 있을 것 같은데 주와 우와아아이구오 여기 루시아 맞았으면 이겼는데 하필 하필 inaugurates 다음탭 munals 신발 필수야 마관신 마관신 가야겠지 마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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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감신은 어차피 쿨감 3%기 때문에 괜찮아 05의 지팡이? 아 05의 지팡이 좀 별로인데 마관력을 그렇게 높일 필요 없어 깡 주물력 필요해 일단 여기서 와드 갑니다 와드핑업 깡 주물력 위주로 가야되요 마관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야 소나카는 다 그래도 힐 위주기 때문에 데스캡을 가든지 장신구는 장신구를 그냥 와드업그라므되겠다 라바돈 나쁘잖아 레바돈 아까는 조냐 나올 돈이 안되지 샤석은 리신이 갔네요 리신 니가 서포트해라 형이 딜할게 이게 배엔들에게 힘이 틀린군요 에이 리신이 김 이ER 룸 리신이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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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원딜 없다고 약붙지마라 야 거기가 어 아플 괜히 썼다 다 사라지 그냥 다 사라지 그냥 우리 아플걸 쟤네네 지금 싸우고 있겠지 은근히 아프다 임마 데미지 은근히 아프고 데미지 잘 들어와 나 세다 어 형 세 임마 은근히 데미지 나와 은근히 데미지 나와 은근히 데미지 나와 아프지 임마 아 힐 1초 아 힐 1초 아 아깝다 들어가지 말지 임마 오바하지마 4대5라는거 있지마 4대5야 힐이 1초였어 1초 어 힐 선마하면 안되죠 원딜이 없는데 힐좀 줘야겠다 지금부터 힐 업그레이드 힐 1레벨은 너무 약하긴 해 힐 야 타워 먼저 미는데 진짜 타워 미는데 2등인데 타워 먼저 밀어놔서 여러분 저 3킬 EDS 유것입니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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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r 힐 은근히 힐 힐 4대5라는 점 잊지 마세요 좀 줘야겠다 노트 들어왔어요 힐 힐 4대5입니다 여러분들 4대5 4대5 슬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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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형 사나고 문이 너무 애매하다 안 Book 슬큰지 아직 안б办 바텀 퍼졌죠 알리였으면 6렙 대 알리가 궁키고 들어와서 사이버했으면 저 바로 2대1 죽어요 네, 블리치라서 내가 무빙 딱 하면서 바로 2대1 역광으로 나갔지 아 딜간다 얘들아 말리지마 여러분 말리지마세요 저 딜가니까 말리지마 저 안올지마 만들기 집에서 윈힐 데스매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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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달치기 닉에서 별풀성 맹적 어어! 감사합니다! 텅클 맹하여, 텅클 퀵뼈와 함께하죠 땡큐 땡큐 이 게임 이깁니다 여러분들 소라카이 명의를 걸고 4대5 게임 이깁니다 억제이 깨 피해 후하지 이거? 상대편들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 싸워 난리 났어 바텀 뭐하는거냐 염소 하나 못잡아서 다이브도 못치냐 상대가 하필 인간질이라는거 다른 소프트에서 버전 뒤집어 나가지 메탈 나가면서 하지만 저기때문에 메탈 아구 멘탈 붙잡으면서 열심히 4대5 하면서 역전하는거지 Irish take 10% 왓ED 업그레 Year 세 rental 쓸큰 지이이이이이이이잉 Fi 실큰 지이迅 나 죄송성 그 사실ㅇ에 흐 셀 킬 소라카로 애니가 애니였으면 더 금방 끝났는데 아냐 소라카에서 올립되나봐 4대5가 대 소라카 엽깁니다 여러분들 소라카 당장 꿀빠세요 서포터 당장 꿀빠세요 소라카 말도안돼 이거 침묵 수고 데스메테오 하늘에서 별빛이 내린다 데미지 개쩐다 나이제보다 쎄 데스메테오 데미지 보이시나요 이 메테오 데미지 아이고 골카 한번 싹 뽑아주지 형들 골카 한번 싹 뽑아주지 그랬어 골카 장판 위에서 진짜 난동 지렸죠 미친다 소라카 옆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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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잡힌 아래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제도 미친다 진짜 이거 다음팹 존야 다음팹 존야 먹어 먹어 얘들아 먹어 먹어 거운 드릴게요 히히히힣히히힣히히히히히히히 이걸 이기나요 설마 아직도 추천 안눌으신 분들 없겠죠 개머리이 아이고 오어어어 에이쿠 아깝이 바로 안돼 x2 바로는 좀 빡세 내가 살아있어야지 발음이 된다 안전하게 야 뭐야 뭐야 싸움 걸린 줄 여기 다이아 뻥이다 뻥 왕완템도 약간 좀씩 가져야 돼 레전드입니다 여러분들 존야 가야되요 존야 빨리 끝내기가 말이 안 돼 말이 쉽지 4대5가 정말 어려워요 바로 서리 치는 사람도 많아 4대5 왕기캠 소라카 있잖아 소라카 나 왕기캠이야 나 왕기캠 책을 조용히 시켜봐 와드 말아야돼 어머나 한타 한타 잘해야돼 진짜 잘해야돼 자르면서 진짜 한타 잘해야돼 내 태어데미지 임마 별로 안달아 마방템갔다 라이즈 마방템갔다 라이즈 마방템갔다 마방템 왔어 라이즈 안달아 엄청 많이 달았는데 원래 코구모 지금이라도 오면 이긴다 그냥 이겨 코구모 지금 오기만하면 그냥 이겨 꺼져 임마 라인클리어 됩니다 소라카 라인클리어 라인클리어 됩니다 소라카 라인클리어 백그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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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4 발언 아닌거같은데 제발 뚜베용 꼴까 그냥 싸우지 그냥 아 약간 위험했나? 용 용 뺏겼어 그쵸 우리 우리 3용임이네 여러분 저희 3용이에요 3용임 용관이 3개야 여긴 한번 먹었어 여기 위에 있는 가득하군요 우아하게 저티라라 저티라라 얘들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파롬 먹었는데 전멸이다 야 이거 투패가 물렸어 바론 먹었어 리신 사라 finder 암 바론 생각보다 딜이 안나오네 지금 호그 몸은 어떻게 빠르군요? 안 오와도 할만함 할만해? 할만해 버티기만해 데스메테오! 데스메테오! 킬! 데스메테오! 학살 중이야 나 3킬이야 데스메테오! 내 딜량 보여? 할만해 게임기 개쩐다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바텀 빨리 밀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바텀 밀어 스루 걸면서 튀어 나 좀 줄래 이거? 아무나 먹자 아무나 먹어 바텀 밀어 야 돈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데 하루에이브 쓸큰지다 아 쓸큰지 하루에이븐데 이 게임만 보시면 압니다 4대5에서 바텀 바이브 두 번 맞고 약방우연 들어가지 마라 사놈 플레이 한 액이, 한 액이 이거 먹어야지 1개 1개 2개 1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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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1개 야 거기 가면 안돼 네 야 나이클이 너무 빠르다 걸렸으면 큰일날 뻔했어 바텀 라이브 좋아 바텀 웨이브 좋아 역사 쓴다 역사 쓴다 오지마 일로 어 큰일날뻔했어 그렇게 했으면 끝났다 오지마 조냐가 죽는다 이거는 저도 유튜브가 아니죠 말도 안되는 라인전이었지 조냐 조냐다 으어억 조냐 나왔어 오우 데미야 좀 더 필요해 0-5-2-5 가야되나 럼럼럼럭 7킬입니다 7킬 15 어싰스트 바르는건 무리죠 진짜 어렵게 어렵게 이기면 배월들의 품음이 틀리는군요 할만해 수 적다고 너무 하지마라 우린 정해 우린 정해 우린 정해다 얘들아 5대5 맞장가자 5대5 맞장가자 나만 안 물린다 아이고 조졌다 리은 잘리면서 아 리븐형 리븐형 천천히 가지 쟤드 안 죽었어 아하이C 아 이거 힐 거리만 됐어도 내 힐 믿고 너무 자른다는 생각 안해도 돼 나만 안죽으면 결국 힐로 이긴다 나만 안죽으면 힐로 이긴다 힐 힐 한 번에 사박차 힐 한 방에 500차 힐 한 방에 500이다 얘들아 힐 한 방에 500이야 자 타겟팅이 또 관련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쓰 야쓰 욕심내다가 이거 바론 각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먹었구나 패스메테오 가자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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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가리 용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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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데스메테오 웅메테오 웅메테오 젠장 궁 궁인형 뻑킹맨 일로와 제드 제드 일로와 아 아 아 스킬쿨 빠지마 할게 없다 토셔 얘들아 용 하나만 더 먹으면 된다 용 하나만 용 하나만 더 먹으면 돼 피실 골카마켓에 썼어요 염쩌단 데미지 미치지 용 용 하나만 더 먹으면 오용이다 역전이야 바로 다음팬 공의 지팡이 쿨감 10% 있는거 없나 쿨감 10% 필요한데 10% 10% 10% 달려 오마이갓 음 음 흡혈구 흡혈구 간다 흡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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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쿨감 40%야 쿨감이 중요해 여러분들 이미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상식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알잖아 그런 게임이야 상식으로 설명이 안 돼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초자연적인 현상 이건 이미 상식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초자연적인 형상이에요 에스메테오 피 미친듯이 찬다 아직 급책이 아니야 아직 그냥 급책 아니야 아니 에이 얘네 여기 온다 씨 은근히 대미 쩔어 아아이구 오 응 으응 어이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최대한 버텨야 돼 안 돼에이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끝인가 이 고구마 일어나 안 돼 안돼 안돼 내 역사 레전드가 야 거기서 이게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죽여 그래 와 진짜 레전드 승고 있는데 아깝다 멋졌어 그래도